디딤새 한국전통예술원 한국의 독창적이고 또 유구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2010년도에 창단되었으며 또 정수경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악 그리고 무용 전공자들로서 구성된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연은 진도북춤과 추건비나리 그리고 풍물판꽃 진도아리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코로나에 지쳐있을 텐데요 오늘 공연 보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에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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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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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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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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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데